댓글 1000개가 넘게 달리면서 논쟁 중이라는 신입사원이 퇴근할 때마다 안녕히 계세요 가버림 다음에 또 그럼 불러서 한마디 해야 될까? 하아 안녕히 계세요 뭐가 좀 뭐가 문제야? 뭐가 좀 뭐가 문제야? 와 근데 한마디 한다라고 하는 이 105명은 하아 진짜 미친 거 아님? 예 우리 카페가 나이대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젊은 꼰대 새끼들이 많네 오히려 나보다 더 꼰대네 그니까 나는 꼰대라 나는 솔직히 좀 약간 나는 좀 꼰대라기보다는 꼰대랑 꼰대도 아니야 솔직히 나는 진짜로 대한민국 축구협회에다가 으름장을 놓으셨어요 그것도 굉장히 좀 영향력 있는 분께서 손흥민 부친이신 손흥정 선생님께서 내 자식이 얼굴뼈가 4개나 부러져 있는 상태인데 대체 대표팀 주치의의 쪽에서 지가 무슨 자격으로 얼굴뼈가 4개나 부러진 우리 흥민이에게 섣부른 결정을 내리나 선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왜 우리 흥민이가 뛸 수 있다고 판단했는지 모르겠다 차라리 월드컵이 얼마 안 남았으니 상황을 지켜보자 쉽지 않은 부상 정도로만 언급을 해줬다 할지라도 관대하게 넘어갔을 것이다 라며 분노했습니다 이 케이 울버린 우리 손흥정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할 정도라면 크다는 거예요 이게 사안이 토트넴 회사는 뭐라 그랬냐 절대 월드컵을 뛰면 안 된다는 진단이 나왔다 이런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가 생명이 끝날 것을 감수하고 그라운드에 섰다 진짜 말리고 싶어 했는데 나는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대한민국 축구협회 헤드닥터 쪽에서는 아 이 정도면 충분해요 괜찮아요 걱정 안 해도 돼요 누누이 강조했다고 그래서 아들 경기보로 카타로로 가지도 않았대 축협을 불신하기 때문에 그나마 대표팀에서 이 특사인 안덕수 트레이너 이분 굉장히 좀 말 많더라고 뭐냐면 이제 축협에 대해서 굉장히 비리가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SNS에다 글을 올렸었거든 어? 내부고발자인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가 대한민국 대표 축구 선수들이 전부 다 SNS로 그 글을 좋아요 눌렀어 그건 뭐냐 결론적으로 축협이 문제가 있다라는 거야 어? 그 이분이 쓴 글이야 SNS에다가 방금 말했던 그 내용들 그치 가까이서 본 선수들이 괜히 지지하겠냐 이거지 국대가 축협 존나 싫어하잖아 넘어갑시다 아니 나이 관련해가지고 가장 많이 올라오는 연예인이 이제 김사랑이야 내년에 46이라고 근데 어떻게 보면 김사랑씨는 뭔가 겉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좀 있지 않아? 작품활동 잘 안하잖아 그리고 연기력으로는 크게 주목받지도 않고 약간 화보라든지 약간 이런 커뮤니어서만 좀 빨리는 느낌이지 배우로서의 어떤 그런 건 좀 크게 드러나지 않는 듯한 게 난 좀 아쉽다고 생각해 이쁘면 그만이야 라고 하는데 다른 이쁘면서 연기도 잘하는 여자배우들 많아 여러분들 누구랑 결혼할까 진짜 대한민국 스포츠 역대 최고 미녀라고 컬링 아니야 컬링 이거? 이쁘시네 고우시네 김연아 일장이라고 하니까 이런 비응신 싸가지험색이 김연아 어렸을 사진 띄워놓고 교정해갖고 저기 한 거지 성형한 건 아니잖아 인마 어렸을 때 교정해가지고 치열이 이렇게 고르지 못했는데 결국은 잘 잡혀갖고 지금 가지런한 치열을 가지고 있잖아 성형은 아니지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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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졸라골라. 어 맞아. 한 페이지만 더 보자. 그리고 절정의 순간에 남자비 얼굴 나오면 갑자기 짜증나고. 그런데 눈을 질끔 감아버리면 되지 않아. 한 달에 식비가 3만 원이라고? 빚이 1억 3천 생기고 나서 한 달 식비 3만 원 컷 내는 중. 진짜네. 농심 사리면 40개 사고. 뭐 맹물라면 먹는다는 거야? 아 사골 분말에다가 오뚜기 진한 스프, 라면 스프를 이렇게 대량으로 파는 걸 갖다가. 와. 존나 알뜰하네. 야 계란이 뭐 114천 원. 13,000 원 넘어가? 야 계란 한 판이 비싸봤자 6,500 원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계란이 왜 이렇게 비싸졌어? 야 계란 한 판이 만 원이 넘어? 아니 아무리 특란이라고 할지라도. 아 두 판. 아 그치? 어 시바 개놀랬네. 와 매일같이 라면을 이렇게 먹는구나. 누구한테 존만한 돈일 수도 있겠지만 M 생긴다 이게 너무나도 큰 빚이다. 열심히 벌어서 메꿔서 뭐 때문에 돈 잃었는지는 모르고 안 나오네. 올리라면메타로 한 달 식비 3만 원 이하로 컷 내고 있다. 자취 독거겔, 고시원 갤러리, 흑수저 갤러리, 편의점 갤러리, 백수 갤러리를 둘러보면은 각자의 생존 방식으로 대한민국에 생존하고 있는 이들이 있기 때문에 전파하고 있기 때문에 간간이 정보를 얻었는데 라면으로 3년간 존버했다는 글을 본 적이 있어갖고 찾아본 결과 라면은 사르면이 개당 250원 거리더라. 스프는 따로 사고 계란 항상 넣어서 영양 챙기려고 했다. 다행히 점심은 나름대로 근데 체계적이네. 영양도 챙기려고 계란을 꼭 넣어서 먹는다. 점심은 회사에서 주는데 존나 맛없지만 야채고기 주워먹고 거기서 생존을 향해 발버둥치려고 최대한 많이 먹고 있다. 너넨 빚지지 마라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인데 친구도 계속 보자고 하는 거 거절하는 것도 눈치 보였고 빚 다 갖고 보자고 그땐 내가 쏘겠다고 하면서 만남을 미뤘다. 삼양라면 한 봉지에 700원 하는 것도 섣불리 사기가 힘들더라. 얼마 전에 대한민국 축구 월드컵 했을 때 맘스터치에서 4조각짜리 치킨 정말 먹고 싶었는데 그냥 라면 국물 끓여가지고 계란 하나 풀어서 먹었다. 전반 5분만에 골 먹길래 치킨 안 시킬 정말 잘했다고 자유하던 기억나네. 라면 사진 찍어두는 것도 미래에 빚 다 갖고 개 같았던 오늘은 상기하고자 일을 갈면서 심심할 때마다 찍어놓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 정말 처음에 너무너무 힘들었다. 가장 어려웠던 거는 잘 지내냐? 밥은 먹고 있지? 라며 전화기 너머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릴 때마다 그것을 업눌러야 하는 감정이었다. 힘내라 빚지지 마라. 멋있다. 돈나마 제니. 오, 묘하게 닮았네. 오, 좀 닮았다. 많이 닮았다. 라면 5봉 먹고 잔 제니 아님. 이쁘고 안 이쁘고 걸 떠나서 서양인들이 진짜 제니인 줄 알고 댓글을 단다고. 헐. 헐. SBS 팀에서 카페 염탐한다고. 오, 진짜? 질이네. 뭐야? 실시간 구제역 근황? 구제역이랑 이근 아저씨랑 존나 싸웠나 보네. 이근 아저씨의 성추행 혐의로 벌금 받았던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쨌든 사법부에서 결과가 그렇게 나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꾸 부정을 하고 하다 보니까 피해자 측에서 또 한 번 소송을 걸게 되고 그걸로 인해서 2차 피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번엔 민사소송을 걸게 되는데 그 일련의 과정들 중에서 구제역이라는 레카 유튜버가 이제 영상을 올렸는데 거기다가 이제 이근 아저씨가 빡친 거야. 그래서 또 하나 입만 터는 방구석 레카 새끼 비만 루저가 그 의자에서 일어나기도 힘들어서 거짓으로 날 깎아내린다? 네 부모님 참 안심하다. 너의 상태 보니까. 넌 식이 질투할 수밖에 없네. Fat loser. 라고 썼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거를 보고 빡쳤나봐. 비만 방구석 래카는 계속 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다. 얼마나 쓰레기를 낳았는지 너희 부모님 참 불쌍하다는 생각밖에 안 된다. 너의 상태를 보고 한 눈 짓거리를 보니까 넌 가정교육을 잘못 받았다. CCTV는 기록물 관리함에 있어 내가 공개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피해 호소인이 유일하게 공개할 수 있는 사람이다. 피해 호소인을 통해서 내가 성추행으로 처벌받았던 것에 대한 증거로 그에게 CCTV를 공개하라고 하든가. 이런 얘기야. 방구석에서 패드립이나 치는 루저 잡으러 갑니다. 내 앞에서도 패드립 칠 수 있는지 확인해보죠. 오. 실행력 지리는데? 근데 처음에 알아보고 간 그 회사는 알고 보니까 등기를 대신 받아주는 그냥 사서함 업체 주소였다고. 락실의 본거지가 어딘지 모른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A보 형제에다 이렇게 쓰고 왔나봐. 이근, 네가 루저 새끼가 아니라면 니네 사무실까지 쳐들어갔는데 방구석에 쳐박혀서 유튜브로 또 패드립이나 치진 않겠지? 우리 엄마한테 패드립 친 거 사과해라. 사과하기 싫으면 글러브 끼고 나랑 스파링 한번 뜨든가. 오. 팩이 지리네. 우리 엄마한테 패드립 쳤으면 나한테 죽빵 한 대 정도는 맞아도 괜찮잖아. 내가 너한테 쳐맞아서 반신불구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엄마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엄마 패드립 친 네 죽빵 한번 날려줘야 속이 시원할 것 같다. 넌 남자라면 방구석에 쳐박혀서 유튜브로 우리 엄마 패드립이나 치지 말고 연락하든지 사과하든지 스파링을 일정을 잡든지 결정해라. 이오... 이오... 저는 이근의 한 표를 걸고 싶네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답장으로 커뮤니티에 이렇게 쓴 거야. 이근 아저씨가. 등기 대신 받아주는 사소한 업체 주소였습니다. 굉장히 민망하고 힘 빠지는군요. 부모님 왈 내가 병신을 낳았구나. 내가 이근한테 쳐맞아서 반신불구가 되더라도 우리 엄마 패드립 친 이근 죽빵 한번 날려줘야 속이 풀릴 것 같습니다. 내가 존나 병신을 낳았구나. 구재혁. 여러분 여성분들 스토킹 그만해라. 아무도 널 원치 않아. 어허... 여캠들에게 밴 당했다는 구재혁이 보낸 도내. 강태를... 마구잡이식 강태를 당했다. 그래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예. 진자림이랑 우정행을 적용하는 공지를 올림. 우리방도 엄연한 규정이 있습니다. 당신이 마구잡이로 강태된 것이 아닙니다. 레카 유튜브라고 할지라도. 잘 보세요. 혼모노, 말 넘심, 시청자 수 언급, 반말 혼수, 분탕 및 어그로, 개인정보나 사생활 언급. 이 정도만 안 하시면 됩니다. 아이유가 임방 시작했는 줄 알고 들었는데 우정행 연행? 이건 이제 어디에 해당되는 거지? 반말 혼수가 될려나? 아니 반말 혼수는 아닐 것 같은데. 어... 혼모노에 해당될려나? 아이유 닮았다는 말이 규칙 위반인 줄 몰랐습니다. 제 실수 많네요. 진자림씨가 혹시 저는 왜 적용당했나요? 궁금합니다. 예전 영상 중에 찾아서 공개함. 연애 상담하는 그런 컨텐츠였는데. 진자림을 팬으로 좋아하는 연애의 석학사입니다. 혹시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절 이성으로 보지 말아주세요. 그냥 팬과 스트리머의 관계로 남고 싶습니다. 딱 보니까 그린라이트네. 고백해요. 제가 연애의 석학... 연애학 석사라서 잘 알아요. 어... 그린라이트네 이거 고백하나 하면 바보다. PS 연애학 석사... 그제... 그리고 모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뷔아를 줘요. 아유... 이렇게... 그냥 잡고 싶어하는 거. 그럼 잘 알아요. 제 거짓말은 있어서, 이게 안 dites... 이걸... 이거... 그냥... 아이유... 에이... 지금... 이런 일이 있었군요 아 그래서 이근아 씨가 그래서 이제 그 여자한테 침척거리지 말라고 그런 얘기였구나 경기 후 개빡친 메시 뭘 꼬라봐 오 저는 열받게 한 사람 있었나 인터뷰 한 도중에 다음 와 티아라 지연 황재균 야구선수랑 드디어 결혼하네 이야 이쁘다 결혼 잘했네 개 이쁘네 예전에 김태희 닮았다 그랬었는데 아이유의 절친 지연 황재균 결혼식 우와 또 축가가 또 아이유야 미쳤따리 누가 아까움 음 둘 다 안아까워 입대 4일 남은 BTS 진 근원 멘탈 나가 후효 흐흐흐흨 헣 으 비øm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떡툰이 뭐... 아... 그거지? 아... 너무너무 야하네 흐흐흐흠 헥? 뭐야? 헉? 아... 대가리 물 찼을 때 어... 그래가지고 피 빼주는 거야 헐... 무슨 엔진 오일 교체하는 거 같네 그러네 잭지리스 부부 아... 그래서 이 일반인 부부를 초대해가지고 식국은 토크를 하는 거구만 너무 이쁘신데? 저는 남편이 라틴 댄스를 배우는 줄 알았어요 예... 허리돌림이 우수하다 승마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첫날 밤을 잊을 수 없어요 잠자리에서 고도의 흥분이 됐을 때 영으로 욕을 하더라고요 왓? 어... 그땐 막 진짜 딱 붙는 원피스에서도 서는 거예요 하루에 이제 4번까지 내봤다고 지금은 어떨까? 횟수가 좀 줄어들었다 한 달에 두세 번? 아... 그 리스까지는 아니라고 하는데 이제 와이프가 조금 약간의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땐 남편은 약간 무성욕자 같아요 집에서 쉬고 싶습니다 역시 남자는 새로운 여자가 제일 꼴려 한 달에 두세 번이면 좀 적긴 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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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들이 말하는 체위? 이거 그거지? 약간 그 몸풀릿? 뭐 스프닝? 그런 채널 아니야? 나는 이런 19세 얘기하는 이런 채널에 섭외된 이분들이 나중에 미래에 어떡할까라는 생각이 들어 미친거 아님? 진짜? 아니 수위가 존나 세 저는 정상일을 잘해요 왜냐면은 위에서 못해가지고 그리고 마주보고 할 수도 있잖아요 옆으로 하는 것도 좋아요 맞아 옆으로 하는 것도 좋아 옆으로 하면은 뒤로 하는 느낌인데 옆으로 하니까 얼굴이 보여서 그걸 같이 겹쳐놓은 느낌이라 좋아요 내가 엉덩이가 커서 그런 걸 수도 있긴 한데 뒤로 할 때 허리를 딱 잡고서 엉덩이를 팡팡팡 때려주면은 너무 좋다 아무래도 뒤로 하면은 더 빠르기도 하고 질질질 쌀 수 있어요 뒤로 하는 거 말고 더 좋아하는 거 있냐 다리를 한쪽만 바짝 들고 살짝 옆으로 한다고 해야 되나 뭔지 알아요? 내가 옆치기인데 다리를 이렇게 딱 걸치고 그대로 하는 거야 그럼 다리가 올라가니까 살짝 비틀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뭔 느낌인지 알아요? 앞섬이 불룩해진다고? 틱톡하는 인스타에 고딩인데 그래요 구글에서 올해의 검색어 1위는 기후변화 2위는 이상한 변호사 우영웅 3위는 초단기 강수예측 카탈 월드컵 이태원 사고 토트넘 대 K리그 그리고 수리남 우크라이나 로스트아크 스승의 날 국내 트렌드 흰남노도 있었고 약간 우리 1년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거네 퍼소리아노 트렌드 1위는 포너부임 1순위는 야동사일 텐데 제대 제외당했을 듯 맞지 새로 나온 국산 게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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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빵댕이로 그냥 찍어버리네 와 진짜 이래서 게임 퀄리티가 모바일 게임 시장이 쓰레기라는 거야 나 진짜 게임 시장이 모바일로 쏠리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거기다가 이런 병신같은 던전 보스래 PK월드 PK 던전에서 만나볼 수 있는 진보스라고 체력에 따라서 부위가 파괴되어 자극적인 요소들을 볼 수 있다 던전 보스라고 합니다 원스토어에서 7월 우수 베타게임에 PK월드 선정됐다고 아 뭐야 하하하하하 시발 진짜 아이고야 아이고야 뭐하는 거야 거의 이명박 벗기기 수준 아니야 맞지 아 시발 진짜 수준하고는 아 하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강아지를 15년 기준으로 키우는 데 드는 총 비용이 3,300만원. 수의사가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 직업인 것 같아요. 사람 치료하는 것보다 더 비싸. 얼마 전에 동물농장 게시판에 우리 그 콧박이가 키우는 강아지 뭐 그런 거 있더만. 돈 엄청 들었다고. 그렇게 다리 수술. 동물명 꾸꾸 깎아는 음냐. 와 459,000원. 거기다가 24시 동물 응급의료센터 이런 구급차가 또 있네. 강아지도 돈 많이 들어가지.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이네. 뭐니뭐니 해도 가장 귀여운 거는 역시 우리 주화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너무 이쁘잖아. 진짜. 그럼 무엇도 비교할 수 없어. 감스트 새로운 도전? 우승 누군지 봐보자 우승. 모르코가 프랑스를 잡으면서. 진짜 이렇게 되잖아 여러분들. 저 진짜 거짓말 안하고. 9만시간 방송하겠습니다. 9만시간 방송하겠습니다. 3,750일? 몇 년이야? 10년이야? 10년 노방.. 노방종? 음. 저는 모로코가 프랑스 이기면. 네.. 5.. 5.. 5.. 30..